안녕하세요. 황필고 신부입니다. 또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저는 미팅이 그렇게 많았는데 여기저기 이런저런 사안들로 참 바쁘게 지나간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렇지만 자세하게 여기서 다 말씀드릴 건 없어도 어쨌든 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힘든 줄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어떤 성취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와중에 이렇게 역사 공부하면서 생산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참 굉장히 보람이 되는 일이죠. 지난 5강의 시간을 통해서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 전에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4시간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또 건축까지 살펴보면서 1400년대 1500년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역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도 결국 내내 같은 시기예요. 르네상스라고 하면 우선 예술 분야에서의 어떤 걸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좀 먼저 그쪽 시각에서 이 시대를 봤다면 이제는 이 시기에 교회의 모습으로 가봐야 하겠죠.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을 한 명씩 언급해 가면서 당시의 교황들은 어땠고 또 뭘 했는지가 바로 교회의 역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 다음에 또 역시나 같은 시대인데 세계사 측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알아볼 겁니다. 일명 대항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어떻게 보면 모험의 시대 또 어떻게 보면 좀 눈살을 찌뿌리게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역시 양면이 존재하는 역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르네상스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까지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르네상스 교황이라고만 해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는지 금방 파악은 안 되실 거예요. 르네상스 미술과 관련된 교황을 말하는 것인가 시간적인 개념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을 통칭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르네상스적인 특징적인 면에서 교황을 일컫는 표현인가 다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남긴 유산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물론 그중에는 학문과 예술을 장려했던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말이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고전의 부활, 문의의 부흥, 중세 암흑길을 벗어난 인간 중심 사상 뭐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 제 강의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는 배우셨을 것이고 이제 이번 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르네상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제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하면 딱히 좋은 교황이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면이 조금 더 크다라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교회 가르침이 그래요. 지난 역사를 바라보는 지금 시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건 보편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결국 이만한 발전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과정에서의 어떤 악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면 이게 바로 비례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선한 결과를 위해 한 것이라면 용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굉장히 혹해는 혹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기 교황의 타락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정당화하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문화 차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귀족들 간에서는 거의 무조건 정략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영화 같은 데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하면서 어떻게 사랑 없는 결혼이 있을 수 있냐 뭐 그러는데 아니죠. 당시로서는 그게 전혀 나쁜 것도 아니었고 그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꼭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 기준을 상대방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그냥 남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 속의 인물들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키나스가 말했던 이완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 그들로 하여금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물론 대다수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제목만을 듣고 단번에 내용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강의의 가장 단순하고 또 정확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르네상스 교황 우리가 르네상스 시기 동안의 어떤 번영과 융성 이런 걸 주로 많이 얘기를 했죠. 특히 건축과 미술 분야에서는 그 세계 역사에서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성과가 있을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 이를테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라는 고대 유산으로 가득한 지역적인 이전부터 비잔티움 학자들의 유입, 상업도시들의 발달, 과학의 발전 뭐 이런 것들 그중에서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 경제적인 안정, 다시 말하면 막대한 자본의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상의 발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이에요. 자본주의라고 하면 사실 나쁜 게 아닌데 물질만능주의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이라도 남용 혹은 오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 본래 빛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미술사로서만 아니라 물론 경제사 쪽으로 갈 건 아니지만 교회사 측면에서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어쩌면 우리한테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내용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르네상스 교황,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 혹은 교회의 모습을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 우선은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약간의 복습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교회사 안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교황 혹은 시대적 상황이 뭐였을까요? 자, 서방교회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르티노 5세의 선출과 함께 교회는 다시 일치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공의회 우위서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고 에오제니오 4세 때 바로 피렌체 공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공의회 주인은 단죄가 됩니다. 이 두 공의회가 다 1400년대 중반 이전에 있던 사건들이 르네상스 초기인 것이죠. 잘 기억이 안 나셔도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짧게 복습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 르네상스 교황 강의 내용으로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 이전 시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돌아보고 가는 겁니다. 자, 격동의 1300년대. 교회 역사에서 1300년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빈용 유수 그리고 아빈용 유수에서 이어지는 서방교회 분열. 그냥 교회 분열이라고 하면 워낙 역사상 교회가 분열됐던 사건들이 많아서 따로 이 시기의 분열을 웨스턴 철치 스키즘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서방교회 분열. 그래서 이 분열은 어떤 분열입니까? 정통 교황과 대립 교황들로 교회가 나뉘었던 시기에요. 기억하시죠? 어떤 순간에는 교황이 동시에 3명이나 있던 때도 있었어요. 정말 큰 문제죠. 여러 가지로 엉망이었겠지만 특히 유럽 국가들, 제국들부터 도시 국가들은 대체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가가 아주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들 간의 견제와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생겨난 또 다른 분열이 교회 말고 이탈리아 반도 안에도 있었어요. 중세 또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대부분 이탈리아 국가들의 정치체제는 소수의 엘리트가 다스리는 형태 아니었습니까? 왕이나 귀족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거의 귀족 정치체제를 고수하려는 세력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신흥 부유 계급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있게 돼요. 밀라노나 시칠리아 같은 데는 왕정이었지만 피렌체 같은 곳은 대표적인 민주도시 국가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비교적 작은 규모의 형태로 있다 보니까 거대 세력들, 이를테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외부 세력들이 호시탐탐 이탈리아를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는 여러 분야에서의 찬란한 번영도 있었지만 동시에 갈등과 혼란, 또 정치적인 계략, 음모, 또 전쟁이 끊이질 않았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런 오래된 귀족들, 또 새로운 귀족들, 가문들이 교회 고위직을 맡게 돼요. 당시 주교라고 하면 성직자이면서 정치가이고 또 지주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귀족 가문들끼리의 세력 경쟁 속에서 힘과 지지를 얻는 사람이 바로 교황으로 추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상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어떤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고 그 자리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타락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인간이 교황이 됐던 것인가? 뭐가 먼저냐는 건 별 의미가 없지만 생각의 폭을 좀 넓게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럼 다시 교회세를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서방교회 분열은 공식적으로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종식이 되어 마르티노 5세가 선출되면서 다른 대립교황들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강제로 폐위가 되죠. 그렇게 교회는 다시 일치가 됩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교황 하나 떡하니 뽑아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남아있던 큰 문제들 중에 공의회 우의설이 있었잖아요. 공의회 우의설 뭡니까? 교황 혹은 교황의 권위보다 공의회의 결정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여러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그 힘도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한 명한테 모든 권한을 몰아주기보다는 집단지성을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통적인 교회 가르침이 아니죠. 완전히 어긋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분열을 종식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분열이 여전히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교황 에우제니오 4세 때 공의회 주의자들의 주도로 일단 바젤이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에우제니오가 어느 정도는 운도 좋았지만 전략적으로 공의회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공의회 주의자들보다 교황 지지자들한테 유리하도록 그 흐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페라라에서 그리고 피렌체 또 로마까지도 가죠. 다해서 한 18년간 1431년부터 1449년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 공의회를 피렌체 공의회라고 불러요. 피렌체 두오모가 완공되고 거의 직후죠. 이탈리아 국가들 중에서 피렌체의 입지가 그렇게 격상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때 1등 공신이었던 메디치 가문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지죠. 그렇게 르네상스 운동 역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어쨌든 에우제니오 4세 때 공식적으로 공의회 주의는 단지회가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 교황 혹은 교황들이라고 하면 이 에우제니오 4세를 시작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종교개혁까지로 보통 봅니다. 혹은 그 종교개혁을 계기로 가톨릭개혁이라고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될 텐데 트리엔타 공의회를 그 정점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1500년대에요. 그래서 트리엔타 공의회까지를 르네상스 교황 시기로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종교개혁까지만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고 그 이후로는 또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기에 그러니까 개신교개혁까지이든 가톨릭개혁까지이든 르네상스 시기의 교황령이 점점 하나의 국가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한 그야말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대개는 다른 나라들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었는데 물론 앞으로도 그랬긴 했지만 당시에 여느 나라들과 다를 거 없는 그런 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기도 하는 국가의 개념으로 교회가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탈리아의 정세가 또 교회가 겪어온 역사가 교황령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어쨌든 그럼 교황도 역시 군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야 뭐 당연한 거지만 다른 이웃 나라들하고 외교도 해야 되고 동맹 같은 것도 맺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교황의 가족도 친척들은 다른 나라 귀족들과 혼인도 시키면서 관계를 확고하게 하기도 해요.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계략의 음모, 협박, 거짓, 살인까지도 불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영토를 지켜야 하니까 전쟁도 치르게 되고 또 영토를 획장할 필요가 있을 땐 정복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국가로서 재정관리는 기본인데 재정이 탄탄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땅이 넓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 나가야죠. 그렇게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황을 세속교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르네상스 교황의 어떤 공통점 혹은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르네상스 교황들을 보면 어떤 교황들은 물질적인 것에 많은 집착을 보였어요. 개인을 위해서이든 로마를 위해서이든 자기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기도 했고 대부분은 예술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결국엔 그게 너무 지나쳐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모으기도 해요. 특히 베드로 성당이 문제였는데 면벌부 판매가 꼭 지적이 됩니다. 세속교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교황은 전제군주이죠. 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습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이 있어서 그 자리를 물려받고 그런 게 아니라 콩클랍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세습군주제가 아니라서 꼭 온전히 좋다라고 할 수 있나 했을 때 또 그건 아닌 것이 세습제가 아니기 때문에 귀족 가문 간의 세력 싸움이 팽배해진 이 시대에서는 절대 권력을 두고 경쟁을 하도록 그 시스템 자체가 귀족들을 부추기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지지를 하기보다는 견제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추기경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어쨌든 나도 교황이 될 수 있고 너도 교황이 다음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 역시도 참모들인 추기경단의 신뢰와 복종 또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기 편이 필요한데 협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말 잘 듣는 네 사람들을 데려와야죠. 가족, 친척 중에 누구라도 데려다가 추기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친족 등용 또 족벌주의 뭐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교황이라는 자리가 세습제로 이어지는 게 아닌데도 일종의 세습제를 꾀한 꼴이 된 거예요. 레오 10세 같은 경우에는 조카 줄리아노를 교황청 높은 자리에 앉히고 이후에 그 줄리아노가 또 교황이 됩니다. 클레멘스 7세예요. 또 몇몇 교황은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물론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겠죠.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사제 독신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대 교회 시절에는 사제 독신제가 없었어요. 사도들 중에서 대다수가 이미 기혼이었고 교부들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이유에서 성직자들의 독신제를 주장하게 됩니다. 영성적인 이유도 있었고 고대 전통에서 온 것도 있고 또 세습을 막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1139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이 사제 독신제를 제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쉽지 않죠. 이후 시대가 어땠습니까? 십자군의 아벤용 유수의 흑사병 또 교회 분열 시대로 이어지면서 이 사제 독신제든 뭐든 제대로 시행되질 못했어요. 이미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추기경도 되고 또 그러다가 교황도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대놓고 결혼식 올리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누구 추기경에 혹은 누구 교황이 어떤 여자랑 살림이 있고 자식들이 누구누구 있고 그런 게 다 드러나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누구누구 신부님이 어떤 아줌마랑 어디서 점심 먹고 있더라 라는 그런 소문만 돌아도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만 해도 공공연히 말아도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알렉산데르 6세 같은 교황은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고 알려져 있는 자녀만 4명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보다 더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몇몇 교황을 보고 모든 르네상스 교황을 부패와 타락의 아이콘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클레만스 7세 같은 교황은 기록에 보면 아주 고결하고 독실하고 무모하거나 방탕함이란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고 아드리아노 6세도 역시 거룩하고 굉장히 청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 르네상스 교황 또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 한 명씩 간단하게 쭉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에우제니오 4세. 에우제니오는 교황이 된 당시에 교회 분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있었고 예전에 언급했었는데 후스파 문제랑 그리고 공의회주의 문제까지도 손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재위기간 내내 그런 교회 안의 사건 사고들로 골치가 아팠겠지만 그게 또 다가 아닌 것이 교황령이 침공을 당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외부 세력하고 어떤 정치적인 갈등의 결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황령의 군주로서 군사 안보 관련 사안들도 직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상황이 아주 어려워져서 로마에서 도망을 나와요. 피렌체로 피신을 갑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1434년 그때가 코시모 정권기였어요. 두오모 완공 직전. 그래서 2년 후에 1436년 두오모가 완공된 후에 직접 와서 축성을 해줍니다. 이 에우제니오 교황이. 이 에우제니오 교황은 베네치아 부유한 상인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초기 영향권에 살고 또 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되어서도 학문과 예술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갖게 됩니다. 대학도 짓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피렌체두오모 축성도 친히 와서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교황은 니콜라스 오세예요. 8년 임기 동안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로마의 입지를 높이는 거였어요. 그 일환으로 1450년 로마 희년 주블리를 선포하면서 전세계 신자들을 로마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으로 로마 시내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단장을 해요. 허름한 시설들도 복구도 하고. 그래서 그 바람대로 유럽 각지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로마를 방문하고 그렇게 로마가 한층 더 활기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니콜라스 오세는 로마를 유럽 내에서 예술의 중심 또 학문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예술가들을 모아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프란젤리코한테 작품 의뢰를 하기도 했고 그때 교황 개인 도서관이 유럽 최고의 도서관으로 평이 나있었다고 해요. 동로마 비잔티움이 니콜라스 임기 중 1453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니콜라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리스 학자들을 거기서 영입을 해오기도 해요. 그리고 비잔티움 멸망을 틈타서 십자군을 결성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동로마에 대한 복수 뭐 그런 것보다는 이슬람의 맞섬으로 해서 어떤 자신의 위상을 높여보겠다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교황은 갈리스토 3세. 이 시대의 교황은 영적인 아버지였다라기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승자의 자리였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개는 로마 조금 넓게 가면 이탈리아 귀족 가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교황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몇 가문을 꼽자면 델라로베레, 콜로나, 스포르자, 오르시니 등등이 있어요. 그중에 당대의 가장 유력한 경쟁관계가 콜로나 그리고 오르시니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세력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교황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중립적인 인물이 어떻게 얻어 걸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교황이 돼요. 이탈리아 출신이 아닌 스페인 출신이었어요. 가문의 이름은 보르자. 보르자. 이태리아식으로는 보르지아라고 합니다. 아주 개념이 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이도교 노예 제도를 승인하는 직설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에우제니오 4세가 이미 예전에 노예 제도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또 딴소리를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사제로서의 직분보다는 군사작전 활동에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도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잔다르크 기억하시죠? 잔다르크. 백년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물론 프랑스 입장에서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 마녀사냥을 당해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잔다르크에 대한 2단 심사를 재조사하도록 지시해요. 그리고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서 잔다르크의 파문을 철회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준 게 바로 이 칼리스토 3세 교황이에요. 그리고 뭐 딱히 칼리스토 3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게 되는데 꼭 기억하게 되는 이름은 바로 보르지아라는 그 가문의 이름일 거예요. 칼리스토 3세 역시도 대부분 르네상스 교황들처럼 친족 등용 정책을 펼치는데 조카 중에 하나를 추기경으로 만듭니다. 로드리고 보르지아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바로 알렉산데르 6세예요. 르네상스 시대 세속 교황들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강의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짧게 짧게 제가 이름 정도만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을 조금 충분히 할애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교황은 B.O.2세예요. 르네상스 교황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실제로 계획 단계까지는 갑니다. 근데 교황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개혁을 외쳐봐도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겠어요? 기득권에서 협조를 안 하죠. 추기경들 또 귀족들 같은 기득권에서 개혁을 찬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깨끗해지면 어떡합니까? 자기들 밥줄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개혁을 하겠어요? 어쨌든 이 B.O.2세 교황도 엄청 성인이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기 권력이나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는 면에서 그래도 개중에는 낫다라고 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교황은 바오로2세. 선출 자체에 분명히 부정이 있었어요. 추기경단을 매수를 해서 교황이 됩니다. 누구한테는 무슨 자리 주고 누구한테는 어디 땅 주고 뭐 그런 거래 같은 걸 한 것이죠. 근데 막상 교황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또 무리가 따른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원성을 사기도 했겠죠. 유난히 예술 공예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귀금속을 엄청 좋아했어요. 어디 자리 나올 때마다 온갖 보석의 악세사리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교황궁으로 내연녀를 공공현이 데리고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참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장면일 텐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다음 교황이 식스토 4세. 이 르네상스 시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아직까지 가장 많이 언급한 교황일 거예요. 로렌초 대 메디치랑 원수 관계가 깊고 하지만 또 르네상스 예술가들을 적극 후원했던 업적이 있긴 하죠. 식스토 4세 역시 추기경단을 매수해서 교황이 됩니다. 타락과 족벌주의의 만행이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어요. 교황청을 무슨 가족 비즈니스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억하시죠? 조카들 다 데려다가 추기경 만들고 그러면서 참모단을 전부 자기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줄리아노, 델라, 로베레, 피에두로, 리아리오, 지룰라모, 리아리오 이미 다 언급한 인물들이니까 넘어갈게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건 또 인정을 해줘야죠. 자, 1300년대 아비뇽 뉴스가 거의 7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로마가 어땠겠어요? 교황이 없는 로마 어떤 발전 같은 게 딱 멈춰버립니다. 도시로서의 기능도 그렇고 상업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그래요. 로마라는 그 이름뿐이고 가끔 술래오는 술래자들을 상대로 한 상업시설들만 조금 있는 정도. 전체적으로는 너무 침체가 된 채로 70년이면 강산이 7번 바뀔 정도로 긴 시간이죠. 폐허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중심도시 그런 쪽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온 이후에 교황 마르티노 5세부터 그 이후의 교황들 그러니까 르네상스 교황들은 물론 본인들의 욕심도 있었겠지만 로마라는 교회의 수도를 재건해야만 하는 사명을 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식스토 4세 때 비로소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이 시행이 됩니다. 길도 넓히고 낡은 건물들을 허물어서 또 다시 짓고 또 시스티나 경당도 식스토 4세가 짓죠. 이탈리아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예술가들은 다 초빙해서 오는 거예요. 지난 강의 때도 알아봤지만 그 뒤로 후임 교황들이 몇 대에 걸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시스티나 경당으로 완성이 됩니다. 보티첼리, 길란다요, 페루지요, 미클란젤로 데려와서 벽화 또 천장화도 그리게 하고 라파엘로 데려왔다가 바티칸 궁도 꾸미고 바티칸 도서관도 새로 짓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학자들 또 과학자들도 역시 엄청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스콜라 칸토룸 그러니까 교황 성가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을 로마로 초빙하기도 해요. 바로 이 식스토 4세 때 크게 그런 복구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해서 본격적인 로마의 재건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식스토 다음 교황은 오늘 시간 마지막인데 인노첸시오 8세예요. 타락한 수준은 참 교황님들 이름 나열하면서 계속 타락 부패를 얘기하게 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인노첸시오 8세도 다른 대부분 르네상스 교황들이랑 비슷한 수준에 있었어요. 특별하게 더 낫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없는데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임기 중에 주술 혹은 주술사들을 단죄한 일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적, 주문, 점성술 등등의 미신 행위를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했었는데 안타까운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 무고한 여성들이 마녀 취급 당하면서 희생을 당했다라는 그런 과오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거 말고는 굳이 짚고 갈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황이 바로 알렉산드르 6세인데 르네상스 시대 세속 교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 교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미 언급한 에우제니오 4세랑 식스토 4세도 있고 이후에 율리오 2세 또 레오 10세도 예술과 학문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교황으로 미술사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고 역사적으로 이슈가 많은 그야말로 교회 타락의 대명사는 바로 알렉산드르 6세에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 또 당대의 인물들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패한 시기에 딱 중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로드리고 보르지아 알렉산드르 6세 그 아들이 체사레 보르지아라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모델이 됐던 굉장히 악명높은 인물이고 또 로렌초 데 메디치가 사망한 이후에 피렌체를 잠깐 다스렸던 사보나놀라라는 개혁가도 결국 알렉산드르 6세를 비판하다가 갔고 또 이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대항의 시대 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간의 남미 용토 분할 문제를 착상 위에서 선긋듯이 쉽게 갈라버린 지금의 남미에서 대부분 스페인어를 쓰는데 유일하게 브라질만 포르투갈을 쓰고 있는 그 원인 제공을 한 장본인도 바로 이 알렉산드르 6세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6세 이야기는 할 게 좀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또 나머지 몇 명 안 남았는데 이후에 르네상스 교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교황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극단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어떻게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악당도 그런 악당이 없을 정도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시리즈로 그럴 수가 있냐라는 반응부터 그래도 문예 부흥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시가 또 당시 교회의 모습을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강국들 사이에서의 하나의 국가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서 교황이란 자료도 군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어야만 하니 윤리적, 도덕적, 또 영성적인 부분만 빼면 그렇게 비교적 다른 나라 왕들, 황제들보다 특별하게 나쁜 것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섣불리 판단하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충분히 여러 각도에서 해당 시기의 인물들 또 사건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에 가서는 한번 같이 평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다양한 시각들을 비춰보면서 곰곰이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르네상스 교황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